오, 형님. 이렇게! 여기 있을까? 네. 근데 저 냄새 좋더라. 냄새 좋아. 딸기 맛처럼 생겼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처음 보는 입판. 형, 몸을 왜 꼬았어? 서프라이즈! 일단 우리, 일단 앉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다들 맞춰 입은 거야? 어? 어, 형. 세상 몰랐구나. 어, 나 몰랐어, 아예 몰랐어. 아, 나 요즘 QL 코드 모르니까. 난 C 코드까지밖에 모르는데 아직. 나도 아직 D 코드밖에 몰라. 어? 어, 나 QL 코드. 얘 찍었지? 다 찍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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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쟁이. 귀여운 거 있네, 머리에다가. 승민이. 저거? 이거? 저거? 응. 왜 저거지? 부는 거. 오케이. 인사드릴게요. 네, 인사들. 인사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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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리가, 저희가 스트레이키즈예요. 아이 아이 아이. voor. 그렇게 특별한 날이어서 저희가 찾아가자는... 무슨 날이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린오씨? 무슨 날이죠? 한 씨? 무슨 날이죠? 용복 씨? 무슨 날이죠? 아이엔 씨? 무슨 날이죠? 창민 씨? 무슨 날이죠? 흰진 씨? 무슨 날이죠? 흰진 씨? 안 되지. 오케이. 하우스 미들. 하우스 미들. 오케이. This is a guest first. 한국말로 파란 이름. Oh, stay your birthday. Stay your birthday. Stay your birthday. 그럼 우리 Stay your birthday만큼 시작이니까 한 명씩 한 번 그냥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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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하는 건가? 축하멘트. 네, 축하멘트. 메시지.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해요? 네. 아, Stay. 인사하는 거죠? 네. 좀 한 번 인사해. 제가 일단은 이렇게 케이크를 제가 맡아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흘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Stay의 생일은 성공적으로 여기가 축하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V LIVE 이렇게 많이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Stay가. 정말요? 재미난 시간 한 번 보내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 다음. 영복이. 어, 정빈이 형.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미안. 미언도 아니잖아, 미안. 미언도 아니잖아. 아,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엠입니다.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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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이에요. 아이엠. 알았어, 미안. 그만. 장현아, 가만 있을게.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주러 이렇게 저희가 단체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일 축하님 생일 축하님 오늘 정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혹시? 저요? 황진이요 황진 황진, this is nice to meet you 오케이, 다음 오케이, 스테이 제 분들 보고 있나 우리 3년 동안 좋아해주고 벌써 생일이 오다니 기특해 오늘도 우리와 재밌게 보내볼 수 있도록 어우 느끼해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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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다 자 다음 안녕 나는 리누야 생일 축하해 여분 어디 갔어? 야 우리 다음 습든 가죽 때 리누가 어린이 하자 싫어 I'm 5 I'm 5 I'm 5 I'm 5 5 is old 네 여러분 승민이고요 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려니까 굉장히 꼴참하지만 생년월일은요? 생년월일은 9월 21일 9월 21일 뭐라고? 21일이요 네 선빈이 형이 항상 21일로 알고 있지만 네 21일이고요 오늘 이렇게 진짜 진짜 근데 이제 3주년 생일을 받았어 오늘 이번에 이쁜게 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좋아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복이입니다 오늘 일단 정말 소중한 또 특별한 날이고 8월 21일이 이제 왔으니까 정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오 그래 야 용복아 즐거운 시간 보내자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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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럼 Stay의 날이 3살이잖아요 네 Stay you are 3 years of 근데 Your baby But I'm 5 I'm 형 오빠 OK? You can't You call me 형 오빠 I'm 5 I can't 6 뭐야 누가 6살이라고 그랬어 누가 6살이라고 그랬어 너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V LIVE로 우리 Stay 여러분이 찾아왔는데요 그냥 한번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댓글 고맙습니다 댓글이 되게 통일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스키즈와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거 없고요 스키즈와 함께한 1220 1220 1226일 동안 우린 모든 순간이 더없이 행복했어 뭐야 스키즈와 함께한 1226일 동안 모든 순간이 더없이 행복했어 365 곱하기 이상 일단 광고부터 스키즈 ump 광고 아니 댓글은 보여 아 그렇군 가치 없는 질문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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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모자 너무 옛죠 뭐야 뭐야 옛죠? 이게 기조와 함께 한 1,226일 맞네 왜냐면 2020년이 그거 그 4년에 그거 있으니까 하루가 더 추가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1,226일인 거 같아요 아 2월 29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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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포함해서 아니지 30일까지 있으니까 어? 별이 돼있어 됐을 겁니다 오늘이 됐어 우리 마음을 하면 스테이가 지금 해주고 있구나 스키드와 함께 한 1,226일 동안 우리 모두 5시 행복해서 저희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께 벌써 3살이라니 믿을 수 없어 믿으세요 오우 그냥 진행하자 한지성 잘생겼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다 한지성 야 한지성 잘생겼다 너 당신 제가 이름 기억할게요 야 여러분 한지성 잘생겼습니다 도배해주세요 야 야 야 야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크크크크크크 마음 이해하라고 야 오늘 오늘 스테이 생기니까 스테이 예쁘다 스테이 멋있다 이런 얘기 해야지 현진아 사랑해 스테이 사랑해 스테이 사랑해 스테이 사랑해 자 우리 그러면 슬슬 다음 멘톡 하창구이 잘생겼다 와 믿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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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안 보이는데 김수민 어깨 뭐야 어깨 뭐야 5 5 5 5 서창빈 오늘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왜요 왜요? 서창빈 오늘 잘생겼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근데요? 근데 장면 꿀청 해줘 네? 꿀청 꿀청 해달래 꿀청? 꿀청? 아 진짜 서창빈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긴 창빈이가 다음 코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가져와 볼까? 아 맞네 그래야 되구나 다음 코너? 우리 오늘 준비한 거 되게 많다 맞아요 엄청 많아 딱 코너?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스테이 생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티잖아요 파티 뭐가 많아요? 게임 많죠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게임도 많다 보니까 우리 스테이 생기만큼 또 이렇게 평범하게 토큰 말고 이제 또 재밌는 게임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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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아요 가까이 있는 아이파이브 막내 찬이가 가져올까? 아 바이브 오케이 바이브 아 브링 예, 너 브링 댓글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뭐요? 숙둔 가족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아 근데 진짜 재밌긴 하더라 하루가 어떻게 하루가 될 줄 몰랐어 저 진짜 다들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에이 그래도 개그맨 아니죠 다 아이돌인데 마지막에 사진이 다 아이돌이잖아 마지막에 사진 반전이었지 알았어 알았어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소품들 가져왔는데 오늘의 파이팅이다 보니까 진행해줄 사연이 있었어요. 승민이! 진행의 마스터이지 않습니까? 수술입니다. 오랜만에 그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MC 일단 금지어 게임은요. 상민 씨 듣고 있죠? 아, 네.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쟤 멀티가 안 돼서 못 들을 거야. 댓글은 그럼 있다 읽는 걸로 할게요, 저도. 아, 읽다 보인가요.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짱종! 그 본인을 제외한 멤버들이 정해준 금지어 또는 행동을 안 하면서 그냥 하시던 토크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다 정해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그거를 여기다가 써놓고 쓰면 됩니다. 약간, you know, shreds.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제 기다리고 싶어요. 미안. 그, 여기다 쓰고 You can speak English. 이제 You can speak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He can speak English. You can speak. 그래서 그 금지연을 여기 쓰고 이렇게 쓰면 본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귀여워 우리 찬이 형. 우리 한번 해봤잖아. 맞아요. 해봤잖아.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어렵던데. 아 근데 여기서 이거를 쓰고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금지연의 행동을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귀여운, 귀여운. 근데 우리 이미 귀엽지만 조금 더 귀여워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걸 쓰는 거지, 착용을 하겠다고. 그렇죠. 됐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면 벌칙이니까 무엇일지 우리 멤버들이 정해주면 되겠다. 그러네요. 저희가 벌칙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대화 주제는 오늘 스테이 생일이니까 대화 주제는 스테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후의 네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남은 네 명이 승자고 먼저 탈락한 네 명은 승리한 네 명에게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밥도 좋고 뭐 간식 뭐 커피 이런 거 사줘야 돼? 인스타그램에 아무래도 하면서 사줬다라는 거 인증도 안 돼. 와 사탕도 가능? 아 이거 물건 이기고 싶은데? 사탕도 가능? 사탕도 샀으니까 그걸로 통치면 되겠다. 내가 뒷발 사줄게. 너 마음에 비례한 선물로. 참치 가능? 참치? 어우 나쁘지 않네. 늑대강 스테이크 가능? 아니 하니 가능. 하니 거기 안 좋은 추억일까. 야 랍스터 가능해? 랍스터? 랍스터? 나 요새 랍스터 많이 땡기놔. 아 얘가 썼지. 하니가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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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나의 순대에서 가볼께요. 아 케이크 먹는 케이크야? הבן은겠다. 베이크 먹는 케이크 해 봤는데 아 베이크 Trick täll的. noi Once 그 Spade를 öger natuurlijk. 하니가 탭배내. 와 이거 찬이 형 진짜 많이 아 저쪽에 한번 보여주고 아니야 아 안 보고 있을게 아 스테이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 근데 가까이 하면 어 잠시만 아 맞네? 근데 우리 하다보면 다 보이잖아 화면이 있으니까 보이잖아 아니 이런! 아 그러면 생각도 못했어 지금 모니터 끌게요 이제 모니터를 끌고 괜찮을까요? 잘생기게 나오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이 게임하는 동안 저희를 위해 이쪽 모니터를 한 번 아 그렇네 이러면 모니터가 보이구나 네 모니터로 이제 제시가 보이니까 맞네 스테이 여러분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엔 때면 되죠 아 꺼냈다 OK OK 꺼냈다 꺼냈다 And then if I talk I can see what it is 아 그거 말하면서 그치? 아 지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 we can fix it OK 됐어 다음 나야? 어 몹시 좋구만 자 달려봐 사실은 난 나를 몰라 답답해 언제나 매일 고민 중 answer me 그럼 해답을 두고 봐 속 시원한 대답 해답 좀 please 1 2 2 1 2 2 1 2 2 1 2 2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싹 다 뒤집어 놔 이렇게 했었어? 아 그래? 잘 됐어? 싹 다 뒤집어 놔 싹 다 뒤집어 놔 너무 크다 싹 다 뒤집었다 싹 다 뒤집었다 싹 다 뒤집었다 이거에요 멤버들 기억하죠? 네 어차피 뭐 너는 나를 만났니 자 다음 창민이 써주세요 지금 뭐 듣고 우리가 댓글을 보려고 싹 다 뒤집어 깨고 부딪혔어 왜 안 써 있어? 제가 아니 이게 이거 모자 쓰고 있으면 써줄게 여기 있습니다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다고?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다고? 아 나 보면 안 되는 거야 나 보면 안 돼 아 형 형 너무해 흠 아 쓰고 있으라는 게 글을 쓰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쓰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네 바보 형이 그런 진짜 조용하다가 백북만이다 바보 힐리 형 힐리 형 힐리 형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넌 정말 항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다음 분 거 혀진! 혀진! It's 혀진! Let's get it 모자 저기 있어요? 지사와 허리 숙을 1700만 원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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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신이 확대네 그냥 네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아, 이따 얘기해. 힘들지 않았어, 어제까지나 내일은 또 같은 나의 시작이야 아, 한이구나? 있는 노래야? 아, 예스! 아, 있는 노래를 내가 파고 싶은 거야. 자리 잘못 정했어. 반대. 반대니? 방찬, 양말까지 깔맞춤이야? 네.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유하면 보지 않기. 아, 맞네. 핸드폰을 볼 수 있네. 아, 뭐해. 안 봤어요. 아, 안 봤어. 아, 이거 보면 안 돼. 나 진짜 안 봤어. 맞네,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거 몰라? 아, 근데 나 진짜 안 봤어. 와, 맞네. 휴대폰은 댓글도 보면 안 되구나. 아, 맞네. 네. 아, 웃었다. 아, 볼 걸. 그럼 뭐야. 나는 봐도 되잖아. 근데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아직. 다 쓰고서 이제 시작하면 되죠. 다 쓰고 나서. 아, 맞아. 다 쓰니까 봐도 되겠다. 도망가. 아, 근데. 승민아 이 쓰고 있어요. 네. 쉽지 않겠는데? 여기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어. 말은 해야 돼요? 네. 이거 다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불리하지. 몇 명 벌써 떨어졌거든. 왜 누에다 전화 봐. 무섭게, 어? 야, 무섭게. 말하면 그때 너 말했어 하면서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나 먼저 탈락할 것 같아. 왜, 왜, 왜? 나 진짜 먼저 탈락할 것 같아. 근데 저 잘하잖아. 진짜? 응. 어, 어, 어. 너 보면 안 돼. 나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얘는 어떻게 아니야? 야, 너 1등 하겠다. 야, 너는. 봐봐. 넌. 그냥. 뭐. 도망가니까. 아니, 뭐. 도망가니까. 먼저 나가있어도 되는 거야. 시작하면 먼저 그냥 나갔으면 돼. 너는 금방이다. 나 돈 없는데. 그러면. 저희 어쨌든. 스테이도 보면 좋으니까. 한 명씩 한 번 나가서. 한 명씩 한 번 나가서. 한 명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럼 형부터. 한 번씩 소개하고,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갈까? 그냥 쭉쭉 가 그냥. 안녕. 저는 이거예요. 오, 렌즈 보려고 하지 마요.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만. 안 돼, 안 돼. 아, 됐어. 렌즈 안 보일 정도다. 안 보여. 안녕, 난 용복이야. 난 이거야. 근데 뭐 좀 탈락할 것 같은데. 아니, 용복이 어려운데 생각보다. 용복이가 이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있어. 아, 그러니까. 나 릭스 오래갈 것 같아. 아냐. 아, 나 몰라. 나, 나 궁금하다. 너는 끝났어. 난 지금 끝났다니까. 아, 뭔데. 아, 그냥 뭐 안 해도 돼. 넌 뭔데가 아니고 말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넌 그냥. 넌 가만히 있어도 돼. 넌 진짜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물어줄게. 아니, 뭐길래. 넌 안 하지 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물어줄게. 다시 한 번 더. 좀 더 뒤에서 해도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아, 이거. 너무 색했나, 이거. 너무 색했나, 이거. 자, 다음. 자기? 아니, 뭐길래. 오케이. 이혜인아, 너는 그냥 끝났다니까. 뭐야. 시작하면 시작인 거지, 이제. 아, 스테이. 스테이. 방금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한 번, 이렇게 한 번 다시 보여줘. 어. 야, 이게 너무. 나 끝났다, 야. 가까이, 가까이. 나, 오케이. 난 가. 오케이. 너가. 가라. 엄마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오케이. 뭐냐. 이제부터. 댓글. 금지. 오케이. 아, 지금. 스테이는. 스테이 알 수. 뭐 알겠지만. 누구는 이제 말이고. 누구는 이제 행동이에요. 그거까지 표시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 내 거 진짜 벗네. 아, 되게 다 다르다. 야, 현진이 거 너무 기대된다.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전 이제부터 표준어만 쓰겠어요. 그러세요. 나도 나가. 너 아우. 진짜로? 나가라고. 진짜로. 너는 그냥 탈락하려고 이 게임 시작한 거야. 진짜 탈락이야? 탈락은 어디로 가요? 거짓말. 여기 있으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탈락이야? 이거 뒤집기. 얘는 한번 확인해봐. 얘는 봐도 돼? 아니 장난하려고. 장난하려고.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아니 이걸 그냥. 내가 음식 사라고. 시작한 게임이잖아 이거는. 잠깐만. 현진이 나가. 현진이 나가. 현진이 나가. 현진아 빼서 봐봐. 현진이 나가. 야. 너 방금 줬어? 야 벌써? 야 우리 애들 벌칙 골라야 진짜. 아 오마이갓. 이현이는 적어. 나 개인적으로 토끼 하나만. 야 나는 왜 굳이 박수를 쳐갖고. 토끼 하나만 해줘야지. 아 웃지말고. 건강. 건강.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 박수 세 번. 아 내 거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궁금해? 아 그게 탈락이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나 뭔가 내 거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뭔데? 맞추면 그냥. 맞추면 못할 수 있어. 근데 틀리면. 바로 그냥. 틀리면. 그런 룰 없잖아. 민우 형 기분 좋아? 좋지 아니하옵니다. 잘 빠져나가는구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하. 자 다들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바로. 나 주제가. 주제가 있지 않았어? 단 생일 아닙니까. 스테이의 단 생일 아닙니까. 이게 맞냐? 놀랍사옵니다. 야 진짜 귀엽다. 이게 맞아? 아니 귀여워. 엄청 귀여워. 근데 저. 뭐 나가서 재정비를 해보셔도 됩니다. 잠깐만 뭐. 단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야 너 왜 이런 거 불러. 예? 뭔가. 저는 귀여울 줄 알았습니다. 진짜의 비슷한 말인건가? 아닌가?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나 이거. 마리아 행복이야. 그것은 저희가 말씀해 드릴 수 없사옵니다. 잘 없사옵니다. 예 뭐. 예 뭐. 요즘. 네. 네. 스테이가 주제였지 않사옵니까. 아 나 댓글 너무 읽고 싶어. 그러면. 아 진짜 읽고 싶어. 그러면 우리. 내가 읽을래. 내가 읽을래. 내가 읽을래.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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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런. 저의 실수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한 명씩. 네. 스테이로. 이행. 아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난 이거 뭔지 알겠다. 스테이 삼행시. 나도 네 거 뭔지 알 것 같아. 네. 어떻게 알아. 내 거 설마 이거냐? 아니. 아니. 오케이. 뭐지? 자 그러면 스테이로 삼행시 가는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형기부터. 그럼 병시 찾는 거니까? 나부터? 하나 둘 셋. 슥. 스릴이 넘치는 것 같아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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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뭐래 했냐? 탭. 아니 그 처음에. 스릴이 넘치는 것 같아요. 탭. 탭. 그 다음에 그다음. 2. 아. 비비온으로. 이번 상식은 망했어요. 네. 망했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망했네요. 너무. 아. 그래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 올린이 스시. 오케이 오케이. 나 아이디어 있다. 하나 둘 셋. 슥. 스테이가 편하게. 아. 미안. 어. 어. 잠깐만 미안. 어. 어. 잠깐만 미안. 깜빡했다. 착한. 마지막 기회야. 잠깐만. 이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스테이 갓. 오케이 스테이 갓. 자 하나 둘 셋. 셋. 아 대태구나. 태어나게 해줘서. 오. 태어나게 해줘서. 하나 둘 셋. 둘 셋. 이. 이 세상에서. 저. 진짜. 행복하다. 어. 다. 아이고 미안. 헷갈렸다. 이 세상에서. 스테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로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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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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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행복하다. 이 세상에. 진짜로 행복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승민이. 하나 둘 셋. 스시를 먹다가. 해. 테이블 위에서. 오. 테이블 위에서 나왔어.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말하죠. 한 접시 더요. 어. 못 봤어 못 봤어. 야. 우리도 다 그런 기회에 한 번씩 보고. 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스테이 생시파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 생시파이. 스테이 생시파이. 야 이거. 근황토크를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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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하고 지냈어? 야 뭐하고 지냈어? 야 그럼. 어? 이제 뭐하고 지냈어? 어제 운동하시던데? 그러니까. 뭐하고 지냈냐고. 자꾸 내 엉덩이를 왜 만지는 거야? 뭐하고 지냈어? 대흉근과. 대흉근과. 설마 대흉근 써있대. 광배와.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두근과 삼두근과 장두 단두를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키워졌나요? 왜 나한테 포커스를 해. 귀여우니까. 진짜 형처럼 나도 운동하고 싶다. 너? 응.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아니 온복이. 온복이. 열심히 했었는데. 린이 형, 린이 형. 왜 그러셔. 지금 알고 있는 거 같아. 평소랑 말투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린이 형. 린이 형. 그러면 되는 건데 나는. We can probably speak in English. 어떻게 안 한 거야. Sure. Oh English. I can speak English. 야 두명 언제 탈락. I can speak. 야 언제 끝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끝나냐. 아니요. 일단 두명 남았어. 맞아. 두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아 어렵다 이거. 아니면. 아 이거 지금 보면 안되지. 하나씩 더 추가해볼까? 내 생각에. 우리. 이대로. 그냥 그 다음 걸 넘어가면. 게임을 하나 더 했었나? 게임을 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옵션으로 다 해보고.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누구 하나 쯤은 걸리겠지. 어 맞아. 그래 야. 집중을 좀 하자고.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어차피 나는. 그거에 관련된 거잖아. 뭔 말아. 신전의 반응을 보호하니. 일단 조심하면 되겠다. 오케이. 운동요? 자. 그럼 여러분. 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네. 미션은. 미래일기 그리기. 미래일기 그리기. 이야. 그런 소리. 재미있게. 어디서 가져왔지? 애들. 입이 다 막혔어. 미래일기 그리기?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못 읽으시겠지만 You Make Stay Stay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요. 자 여기서 한번 외치고 갈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You Make Stay Stay. Yeah. 아 근데 진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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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너무 읽고 싶어. 그러면. 사실상. 빨리 이렇게. 탈락하면 되겠네. 빨리 탈락하면 되겠네. 근데 나는 내가 뭔가 뭔지 모르니까. 어렵다. 네가 평소에 하는 말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말하기는 했어요. 진짜 많이 말하기는 해요. 아니면 살짝 사실 이렇게 위로 봐봐.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어 그래? 뭐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자 다음 게임이 바로 아까 승민이가 말한 미래일기였나요? 네. 미래일기를 그리면 되는데. 네. 혼자만의 일기가 아니에요. 혼자만의 일기? 스테이와 함께한 내용이어야죠. 약간 미래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거? 10년, 20년, 30년 뒤에 나는 스테이랑 이런 저런 걸 하고 있을 거다. 오케이. 진짜 아이디어 많네. 1인당 1개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명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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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과 함께 하고 있을 거다. 네. 이런 내용 말고 이런 이런 걸 이미 했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 이미 했다 이렇게. 이미 했다. 아. 내가 미래에서 이미 했다. 진짜 일기구나. 완전히. 진짜 일기구나. 오케이. 좋아요. 갔다 와주세요. 그래요. 야 나 행동이구나? 아니 맛해. 어차피 내가 봤을 땐 어려워. 아 그래? 이게 말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행동 생각보다 되게 많아. 행동도 많고? 그런 생각. 여기 비치나봐서 보일 거네. 혹시나 비칠까봐. 나 혹시 행동인가? 그러니까 행동이 진짜 많아. 넌 항상 비치나. 하름 씨의 극복이야? 위험 괜찮아? 괜찮아? 돌아버리겠네. 여기에 스케치북이 있으니까요. 각자 나눠 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땡큐. 와 진짜 일기네? 아 댓글 보고 싶어. 나도. 안 돼, 인형? 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이 얘기 안 쓴 지 진짜 오래됐다. 고마워 고마워.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잠깐만 나 질문 있어. 근데 이거 그럼 여기 칸 안에 단어 단어 하나 하고 띄어쓰기 비교 막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네, 그런 거예요. 무슨 솔직한 말을 해도 되나? 뭐? 나 띄어쓰기 잘 못하네. 괜찮아. 뭔지 알아 하나. 형이 항상 고쳐줘.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자 뭐 2차. 저에게도 하나 주실 수. 2035년. 그림일기 진짜 잘 썼지. 니눈아는 안 돼. 너 한 좀 더 더 가봐 더. 아니. 2.75년. 니눈아는 안 돼. 하영이도 안 돼. 오늘 무슨 일이지? 오늘의. 하영이도 안 돼. 사실 근데 이 형은 진짜 쉬운데. 아 그래? 응. 난 왜 진짜 모르지? 뭐 힘들어. 내가 뭘 말해도 나 지금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 아니 행동일 수도 있어서. 네. 힌트를 드리자면 행동일 수도 있어. 이거 행동이구나. 나도? 나 다리 떠는 건가? 나 다리 떠는 건가? 아니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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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스텝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하영이 형 지금 어때? 어 매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림일기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스테이랑 한 거를 일기로 쓰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써도 돼. 동영 쓸려고. 맞아 맞아. 그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쓰면 돼. 전. 벌써 됐지? 어떻게 알았어요? response saying 2000 3000으로 가 그냥. 3000? 아 시간 써야 되구나. 여기는 뭐야 여기 이름? 2000 이거 다ар용 선생님 도장 아니야? 어? 참 잘했어요. 우와. 우와 진짜? 난 이름 쓰겠어. 1999 наж 월이네 여기? 어? 이거 담임선생님 도장 아니야? 어? 아 그래? 참 잘했어요. 우와. 우와 진짜? 나 잘 몰라. 난 이름 쓰겠어. 2,999월. 월이네 여기? 2,999월. 나 20월이야. 야 나 2,999월이야. 나우야 미안해. 자네들 좀 옆으로 가질 수 있나 봐. 아 물론이지. 어 그러네 이거 연도가 없구나. 8월. 2030년. 뭘 그리지? 보자. 그때는 무슨 요일일까? 1월. 3년 후? 3년 21일. 31일. 1월 20일. 1월 20일. 1월 20일. 1월 20일. 모두가 좋아하는 그냥 토요일? 어림 잡아? 어림 잡아서? 나도 토요일로 할게. 일어난 시각. 2천. 일어난 시각이라. 아마 연말이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2년. 2032년. 내가 그러면 33살이니까. 안녕. 33살이나. 잘 지내. 어디서 반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나중에? 어우 죄송합니다. 어디서 반말이야? 몇 살인데? 나? 22살이다. 볼 수 있으면 와봐. 귀엽다. 그럼 내가 몇 시대 일어났을까? 괜찮은데? 그럼 내가 몇 시대 일어났을까? 몇 시대 일어났을까? 난 31일이면 한. 아 그래. 난 토요일이면. 쉬워요. 아마 그때쯤에 우리가 스케줄. 아침부터 시작이어서. 2시대. 나는 땡땡한 게 있지. 잠자는 시각? 오후 2시쯤에. 나는 몇 년도 안 쓸래.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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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림을 치면 돼? 나는 2시 32분쯤. 나는 2시 32분쯤. 나는 2시 32분. 2시 32분에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 12시. 그림 일기야. 일어나는 시각. 오후 2시 32분에 일어나서. 눈. 오후 2시 32분에 일어나서. 어? 일어나는 시각. 일찍 일어나야 돼. 오전 12시. 2시 30분. 아침. 새벽 2시 30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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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쯤이면 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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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시각. 뭐. 11시. 11시 30분 치고. 그래야 되구나. 11시 30분. 11시. 11시.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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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30분. 잠자는 시각. 안 잔다.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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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리죠? 오늘은. 엽. 엽. 오케이그리가. 엽. 아한이게. 텅.. 탈락이란 안 돼? 진짜로? 근데 멤버들이 찝어줘야지 탈락이지. 스테이도 보고 있는데. 왜 스테이 빼? 너가 뭔데? 형 무슨 얘기 했어? 나 뭔 얘기 안 했는데. 아니야, 스테이. 참이 아까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뭔가 그때 나왔을 수도 있었어. 다 집중하고 있었나 봐. 맞아. 그래. 우리가 들으면 그걸로 하기로 하자. 그래. 뭐 했지? 더 미국에 빠지는데. 뭐 하냐고. 같이. 오늘은 스테이이랑 같이. 보여주지 마. 맞다. 너무 예쁘다. 놀이. 안무를 빼줘야 했잖아. 공원에서. 잠시만. 누가 한강 공원에서라고 한 거 같은데? 놀이 공원에서. 놀이 공원. 나 한강 공원. 너 한강 공원이야? 네. 야, 글림이 너무 좋았는데. 한강 공원에서. 넌 5살. 넌 5살. 넌 5살? 되게 잘 배운다. 한위면 아티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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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이지. 응. 아, 이거. 아, 진짜 어려웠다. 아, 점은. 그 칸에 하는 건가? 응? 점. 다음. 다음 칸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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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다음. 다음 칸은 어디다 써? 이거 띄어쓰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던 거 같은데요? 맞아, 맞아. 와, 이거 근데 이렇게 쓴 거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나도 뭔가. 아, 아직 시작을 못 했어. 한장 온 거지. 한장 온 거지. 다 같이. 치킨도 먹고. 음. 음. 솜사탕인지. 구름. 나는 좀 먹고. 구름이 많나? 구름이 많나? 구름? 응. 비행기야? 왜 이렇게 귀엽네. 왜 이렇게 귀엽네? 왜 이렇게 귀엽네? 아니야? 여기 귀엽네. 맞나? 뭐야, 샘이야? 한강. 어? 아, 이거 색칠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응. 응. 보면서. 응.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응. 그랬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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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아. 조용하고. 사람들이 손 들고 있는. 아. 지금. 총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레이저. 레이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S.A.P got to go. 뭐야? 너 이렇게 잘 들었냐? 여러분 제가 그림은 마음의 눈으로 봐도 돼요. 오 사람 아니야 이거? 맞아. 무대! 왜냐하면 노래도 마음으로 부르다보니까 그림은 마음으로 부르는거 같아요. 멋있다! 여러분 궁금한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아 저희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오나요? 아니 아니요, 스테이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 스테이한테 말한 거였어요? 저희한테 말한 줄 알았어요. 정수리킬, 30년 만에 콘서트를 했다, 이러면 너무 슬프겠죠? 야, 30주년 콘서트를 해 차라리. 30년만에? 30년만에 하면 너무 슬프다. 30주년 콘서트 좋다. 나 망했어. 형, 망하지 않았어. 형의 꿈을 그쪽에 펼쳐봐. 용복아, 인스타 누구 강아지야? 강아지? 나는 형의 키우는 애완경이야. 진짜 착하고 되게 사랑스러워. 귀엽던데? 저 다 해 싸웁니다. 형, 소개해줘. 말 잘 들어. 짜잔. 오늘은 친구랑 낚시하는데 스테이가 내 물고기를 뺏어갔다. 형 답답해. 근데 봐봐, 읽어줘. 자, 오늘은 친구랑 낚시하는데 스테이가 내 물고기를 뺏어갔다. 귀여워서 놔뒀는데 상호를 들고 와서 저에게 줬어요. 역시 귀여운 스테이. 뭔 생각을 하네. 멋있다, 리노야. 네. 8월 1일 금요일. 너 진짜 멋있어. 고맙다. 형 달라. 야, 그러면. 순간 약간 애매한가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맞긴 하네. 형 달라. 창밀. 약간 음, 리노. 음 아니었어? 음, 맞다. 음으로요, 그거. 오케이. 멋있다. 인정하는 우리 리노. 그래요. 리노 형이 한번 밥 사줄게.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 답답하게 있을 수 없어. 상호 얘기했으니까 상호 줄게. 아, 어떡하지? 고맙다. 집균형 콘서트를 했다. 스테이 열 살이네. 스테이 열 살이네. 스테이도 열 살이다. 하지만 내 나이는. 와, 이제 나도 댓글 볼 수 있다. 19년이면 저거. 내가 이제 일곱 살 더 먹는 건가? 스물아홉? 아, 이제 말 좀 할 수 있네.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끝낼. 야하. 진짜. 댓글 읽고 싶은데. 근데 사실. 잘 안 보이겠네. 댓글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갑자기 클로즈 달콤이 있어. 봐야지. 맞네. 그렇네. 그게 있었구나. 이긴 사람 상 있어? 커피 하나 받아 먹겠죠, 뭐. 소중한. 집중해, 정수리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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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나오고. 서창빈, 잘생김, 쩜쩜쩜쩜쩜 느낌표? 어? 잘생김. 응? 이거다. 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시간. 제발 오디오 좀 채워줘.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어, 얘들아. 야. 탈락한 거 내가 다 속 시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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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저거 끝났습니다. 어, 야, 얘기해봐. 챔피언. 되게 잘 배웠다. 클로즈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아니,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송출이 좀 늦어갖고. 어. 앞에 나와서 보여주라고요? 예. 야, 하나. 아, 저거라고요? 카메라가. 아, 저거요? 하나요? 예. 오늘도 오늘 스테이랑 다같이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갔다. 예, 라면도 먹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오늘도 행복했다. 뭐라고 얼굴 보고 있어요? 우와. 왜 그렇게 쳐다봐요? 되게 서운해. 그런 거 아니야? 반대쪽 너무 감기는 수가 있어? 어? 어라? 네. 저는 우리 스테이랑 나중에 뭐 기회만 된다면 단체로 한강에서 피크닉도 하고 라면도 먹고 싶고 뭐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활동적인 걸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스테이와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스테이랑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현진이 뭐 봐? 나? 나 지금 멀티 줌이야. 멀티 줌. 우와 진짜 잘 보인다.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이제 그만 쓰면 돼. 하니 탈락. 형. 나 못 들었어. 냅둬야. 왜? 뭐 했는데 나? 아 탈락해야 돼. 어? 너 탈락이구나. 왜? 뭔데 뭔데? 탈락이야 왜? 나한테 되게 잘 보인다. 탈락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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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탈락 볼 수 있어. 탈락 볼 수 있어. 야.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어. 몰랐어. 나도 봐도 돼. 봐도 돼? 오케이. 네 명 끝난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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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시기 전에. 진짜 말고. 정말? 와. 너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왔어. 내가 진짜 말하는데 다들 쳐다보길래. 자. 나 내 거 맞춰도 돼? 잠깐. 땡. 미안. 땡. 고마워. 땡. 형 그냥 그거 계속 쓰고 있다가 그 단어 말하면 저희한테 딱밤 한 대씩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싫어. 싫어. 뭐지? 음. 응. 아니야. 그래. 그럼. 야. 이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싫어. 이거 계속 하게요? 아니. 아니요. 궁금해가지고. 사실. 야. 아. 사실이야. 네. 사실. 생각보다 이게. 이거 당첨이야. 다들 탈락하고 싶어해. 사실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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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이브. 이상하긴 했었어. 오늘 설마 알파이브였까 했는데. 차이는 다 썼습니다. 네. 한 번 봐 볼까요? 지피해 주세요. 오케이. 창희는 10월 31일 토요일이고요. 11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구름도 있고 햇빛도 있었고. 그리고 차이는 나이는. 아. 아. 5. 5. 그리고. 스테이랑 같이. 놀이공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오. 다 같이. 치킨도 먹고. 라면도 먹고. 놀이키고. 타면서. 행복한. 시간을. 아. 놀이키고. 잘했어요. 약간. 할로윈 요소가 좀. 잠깐만. 오케이. 5. 5. 5. 자 다음 다 된 사람 있나요? 현진이 초집중. 어. 어. 읽어볼게요. 3월 25일. 그리고 일어난 시간은 7시 10분. 잘했는데?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오늘은 스테이랑 같이 해외여행도 하고 많은.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 월드 투어도 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나 다 했어요. 아 예. 그림은 좀. 시원찮아요. 아 뭐 어때요. 내용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내용이요? 제 그림이에요. 멋지다. 별이 안 보이네. 가서 보여줘야지. 어 그래. 여튼 이런데. 자 읽어볼게요. 네. 스테이 생일날. 스테이 앞에서 무대를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어? 어? 근데 괜찮았다. 아. 스테이의 프레스 나이트. 스테이가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조명이 필요가 없었다. 어. 어. 많이 넣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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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나 댓글 봐도 돼? 봐봐. 진짜 봐도 돼. 진짜 봐도 돼. 너 거 뭔지 알아? 내 거 뭔데? 봐봐. 아. 내가 이거 안 했다고? 응. 내가 이거 자주 안 하는 말 아닌가? 생각보다? 그죠? 생각보다. 그냥 댓글 불러요. 아따. 서창균 로맨티카다잉. 자. 그럼 이현이 한번 들어볼까? 예. 이거 들어볼게요. 오늘은 스테이의 생일이다. 스테이 생일 기념으로 팬미팅을 했다. 재밌었다. 정말 예전에 했던 곡들도 하고 용복이 형이 만든 케이크도 스테이한테 주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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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축하해 스테이. 그림도 한번. 그림도 한번. 와. 귀엽다. 아 가까이 가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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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귀엽다. 오케이. 저도 보여줘야 돼요. 오케이. 저는 어디다 보여주면 될까요? 여기다 보여주면 되구나. 오케이. 아휴. 저 그냥 약간 흑백인데. 오. 오케이. 한 요쯤이면 포커스를. 포켓스. 그림을 자랑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포켓스. 영복이 밖에 안 보. 형. 형 그림 봤어.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 근데 이건 오답인 거 같아. 정답이 없긴 한데 틀린 건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같다. 우와. 우와 우와 왜? 에? 뭐? 에? 네? 네? 형님이 잘 안 잡히네요 형님 언제 잘.. 와 진짜 뭔가 얘 그림 진짜 잘 그려 근데 승민이 한번 보여주시오 발표 발표 10주년 콘서트를 했다 어 스테이도 어느덧 10살이네 하지만 나는 스물아홉 으악 으악 야 여전하네 7년전 스테이 3주년 브이라이브에서 썼던 그림일기가 현실이 되어보였다 하지만 콘서트는 즐거웠다 나 되게 뭔가 현실적이었어 오 진짜 대박 스물아홉 으악 으악 스무아홉 서리면 나 스물여덟이네 나도 스물아홉 난 서른 서른? 야 이해라 형 서른 된다 7년 뒤면 형 서른이다 나 끝 오 야 잘 그렸다 아 역시 화가 낸다 어 야 그림을 한번 소개해줘 다섯 와 근데 진짜 잘 그리미 야 이건 가수는 되겠다 와 진짜 잘 그리미 2030년 12월 31일 무슨 일인지 모르고요 어 햇빛 쨍쨍한 날 어 산옥준비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그 전날에 주시해졌습니다 오오 네 연말 공연을 했다 스테이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오 신나게 공연을 하고 추억을 쌓다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었다 오 이제 30대의 시작이다 사랑한다 오 야 멋있어 사랑한다 뭔가 야 멋있어 야 그림을 가까이서 보여줘 그림 너무 예뻐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하지마 자기 아가니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 스테이도 엄청 궁금해할 것 같긴 해 아 그래? 디테일이 너무 스케치 현준만의 그림그림 Assad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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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릉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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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말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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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värld 그럼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지? 스테이 생일 스테이를 위한 시간을 이제 보내야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가져오세요 야아 가!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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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책상을 한번 좋아요 제가 지금 등이 있습니다 승민 형님을 받기 때문에 초점 눈치 챙겨 갑니다 갑니다 와 되게 많다 어우 덕분에 허리를 펴고 앉게 되었어요 얼굴이 보여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 와 꽉꽉질리 그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스테이들이 사전에 우리 스키즈기한테 소원을 얘기를 해줬대요 오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 중에서 소원들을 한 번씩 골라가지고 한 명당 일단 하나씩 오케이 한 명당 하나씩 이제야 실감이 난대요 생일이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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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미안해요 아직 12시 안 지났으니까 이제라도 실감이 났으면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막내 이현이부터 한번 뽑아볼까? 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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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어 이현아 이거 어때? 이거 처음에 딱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싫은데 그랜형 그랜형 와 되게 귀여워 원하는 게 많다 괜찮지 이거 뭐냐 정인이 다시 고등학교 입학하기 야 가자 다들 왜 쳐 안돼 그때 교정기 딱 와 와 생일 선물이 어 이거 괜찮다 뭔데?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는지 알려주세요 재밌냐? 애교로 하자 애교로 하자 나는 이거 8명 오케이 여러분 8명 다 나 말고 8명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8명 다 1명씩 1명씩 어디 아팠는지 얘기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앞서 해 1명 할 때 좀만 뒤로 갈까요? 우리 안 보일 것 같아 오케이 먼저 센터로 가서 이제 저는 어디가 아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다녀서 하자 어 아니야 아니야 센터로 다 같이 8명 다 안돼 뭐 8명 한 번씩 다 하는 거니 뭐 그래 나 해? 응 오케이 짱빈이는 풍지가 아팠죠 오케이 나는 허벅지가 아팠어 아니 4,5번이 아팠어 되게 여시적이구나 야 너는 되게 여시적이구나 혜정근 좀 아 죽겠네 난 물로 떨어졌어 아 나 참 독특한 눈? 외치기한 거야? 아니 아니 아 그렇게? 아 이렇게 무서워하잖아 아 무서워하진 않아 안 친할 뿐이지 난 이빨이 아팠어 치아가 아파 난 좀 세게 떨어졌는데 다 괜찮거든 손목이 손목으로 낙법을 했네 손목이 자꾸 낙법을 했네 손목이 자꾸 낙법을 했네 손목이 막 무섭구나 떨어지면서 나는 조금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낙법으로 이렇게 야 안 다쳤어 안 다쳤어 너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영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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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안 다쳤어 승민아 너 멋있다 야 진짜 승민이네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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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5 오케이 6 자 그럼 다음 막내 오케이 창민이 창민이 형 창민이 형 창민? 진짜 많다 와 이거 너무 야 이거 좋다 바이 바이 게임 해주세요 이게 뭐야? 우리끼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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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 형 해주세요 어 오디오 비우지 마 자녀야 선생님 도깨가 하는 응치치 응치 응치치 응치치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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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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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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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얘가 이상했는데 너 잘못 들켰어 야 야야 야야야 야 야 야야야 앉아앉아 앉아 앉아 앉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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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짚어줘야 돼 나 확신화 짚어라 오케이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해봐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끼가 하는 말 웅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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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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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늦었어. 살짝 늦었어.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한글을 보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희 이거 세 번 이상 못 넘어가요. 맞아. 팩트. 어? 이거 괜찮은데? 민호랑 결혼은 좀 힘들겠죠? 아니 약간 고민 성명인가? 결혼하고 나서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결혼을 하시는 게 어려우신 건가 둘 다요. 결혼하시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사니까 힘들어요. 배꼽 게임이 좋아. 배꼽 게임? 배꼽 게임이 뭐야. 배꼽 게임이 뭐야. 배꼽 어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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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빨리 줘. 이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몰라. 나 배꼽 게임이 뭔지 몰라. 어떻게 해. 나 말고 다른 사람 먼저 할 사람 진짜? 없는데? 나 이거. 어디 있어. 와 진짜 많다. 나 이거 어디 있어. 정수리 퀴즈. 빠밤. 나 이거 너 하고 싶었던 거. 그래. 스테이 생일 축하해. 여덟 글자를 릴레이로 할인시 해주세요. 센스와 팀워크가 넘치는 스키즈의 장점을 기대할게요. 진짜 말 되게 해라. 진짜 우리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박사 작곡하는 그런 룰인데. 멋있게 한 번 가보자. 그래. 멋있게 한 번 가보자. 오케이. 오늘 스테이 생일이라서 이런 진짜 지금 좋은 소원 들어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사람부터 엄청 잘 할 것 같아. 태. 태. 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나 진짜. 여기서 그 문장을 만든 거지. 그냥 뭐 편하게. 아 편하게? 내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야 돼. 와. 어떻게. 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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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벌칙같은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스테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까지만 해도 돼 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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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 생 하나 둘 셋 생 생일이라고 모여서 좋니? 감동 넌 너에게 맡길거야 이제 하니까 살려야돼 하나 둘 셋 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기까지 간다고? 거기까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스테이크 보면서 깔깔깔 베끽 잡고 있다고 지금 지금 저거 보여? 다 보인다 보이네 보인다 다 보이고 있어요 그쵸? 다들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하세요 하나 둘 셋 축 준비됐어요까지 한거야? 네 축 축 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평생 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 하나 둘 셋 하 하 이게 여기서 끝날 줄은 몰랐네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까요? 말까요? 저는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 형 여기서 진짜 감동을 해야 된다 해 해야 요야? 해 해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은 몰랐는데 마무리를 하고 다음 걸 뽑아야 되겠네요 어쨌든 스테이크 생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아 수능하다 어떻게 한다고? 해로 시작 안 하지 않았어? 아 해야 갑자기 이렇게로 해가 이제 해 나 2인 줄 알았어 해로 해 해 해로 해야 해 어 해 해 먹고 싶죠 해 해 햄버거 간생에 톡겨가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스테이는 행복한 생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좋다 멋있다 수능하다 수능하다 우리 좀만 뒤로 갈까요? 다음 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뽑아볼까요? 응 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뭐야? 진짜 많다 스테이를 위해 꿈 타체 단체 오케이 형 형 나도 귀여워 깜찍하게 야 렛츠고 가자 혹시 부금 부금 있나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여덟 둘 ET 넓 해피해 지냈어요. 제일 신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오케이 다음. 우리 두 개만 더 본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재밌어. 나 좋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 난 저기 있어. 고. 그대로 이겼을 뿐이게. 너무 많아. 현재 여섯 명의 정수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의 정수리에 사진이 나오시죠. 저는 사모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스테이를 위한 축하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말하면 되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 쿵코또 스테이 쿵코또 릴레이로 해주기. 이거 승민이가 뽑은 거야? 승민이 너부터 하자. 나 쿵코또. 어 바로바로바로. 이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안 돼요 벌칙. 상관없이 그냥. 바로바로. 조용히 하라 머리 폈잖아. 조용히 하라 머리 폈잖아. 조용히 하라. 오케이 시작. 나 쿵코또 스테이 쿵코또. 오케이 시작. 나 쿵코또. 스테이 쿵코또. 아 boy. 아 boy. Okay. 오케이 펠릭스 렛츠고. 나 쿵코또. 스테이 꿈꿨어 야, 누가 무서워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아니, 스테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나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니 이 표정이 왜 그러냐 짧아지지 말고 나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자, 갑니다 어, 어깨가 흙걸 양이야, 혹시? 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아 힘들다 내 꿈꿨어 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내 꿈꿨어 나야? 네 형아니까 갑자기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나온다, 나온다 나 꿈꿨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어깨야, 웃겼다 잘하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뭐하냐, 뒤에서 스테이 꿈꿨어 나 진짜 정소리 정소리 아닌 거꾸로 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야, 얌얌성어 뭐야 냠냠, 냠냠, 맛있다 냠냠 각자 봉우리로 어떤 걸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아, 이것도 있어 저것도 내고 단체 스노우 스티커 찍어주세요 뭐냐, 이 리노버전으로 아이고 아, 그러면 이따 끝나고 그거 찍어서 인스타 올릴까? 그럴까? 아, 나쁘지 않네 리노버전이에요 리노버전 내가 골라줄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기대하시라고 뭐라고? 뭐 한다고? 리누형 그 스노우 필터 네, 결국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막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신나고 아, 근데 이걸 하니까 조금, 그래서 스테이 생일 축하해주는 거 같긴 한데 맞네요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 맞다 그거 아세요? 그때 저희 멘션 파티 했을 때 그거 했었거든요, 투표 받았었거든요 아, 맞다 투표 봤어요? 맞았지만 그때 네 뽑힌 곡이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에 뭐죠?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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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네 투표가 되게 많았는데 1위 투표 에 에 에 에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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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준비됐나요? 아니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됐다. 인이였겠어요. 인이였. 더 욕심나니까. 그저 때를 쓰고 싶어 참 어이없게. 세종의 생각들은 다 멈출래. 그 말을 한 것처럼 들키고 싶어 있어. 그저 내 곁에 향기처럼 느끼 싫어. Hey boy. Hey new. 다 아는 듯이 당당했지 마. But I didn't know with you. 다 나갈수록 왜 더러워지는데. 할 말을 준비해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 헛소리만 내려가 좋아. Let's go. 너의 힘에 손을 잡으면 자꾸만 내가 우리에게만 보여.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답지 않게 우리 광을 뿌려. 너의 힘에 손을 잡으면 자꾸만 내가 우리에게만 보여.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답지 않게 우리 광을 뿌려. 매를 받는다. 애호! Can I call you baby? 애호! 진짜 안패성 baby! I like going. I like going. 내 모습 너가 따라하는 거. 내 맘이 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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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의 독재. 내 독재. 아무한 바지라 데도 맘 대로 안 되니까. 호스카 표현에 동매도 보기에 나아진 게니까 어리스러운 사람, 어리스러운 사람, 어리스러운 남자 줄 것 같았던 것들 네 앞에서 본진이 열어보자 그 손을 잡으면 자꾸만 내가 어리게만 보여 이렇게 보지 말라고 나답지 않게 허리광을 부려 이 불안에 나 죽었어 내게 어평각을 세워봐 저기 네 앞에 서면 나는 What should I do? 2, 2, 2, 3, 2 자 쉽게 끝이 날까지 가까이 내게 어평각을 세워봐 내게 어평각을 세워봐 여전히 네 앞에 서면 나는 너와 두 눈을 맞추고서 내게 어평각을 세워봐 여전히 네 앞에 서면 나는 Let's go! 아우 좋다 우리 이렇게 처음 불러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았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그거 케이크 이거 있나?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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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촛불 요즘에 안 돼요 지금 불 켜고 있어 지금 아우 착한 사람들한테 아우 착한 사람들한테 아아 착한 사람들한테 스테만 볼 수 있어 스테랑 그리고 너 빼고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커지게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이 너 스토불 아까부터 켜져 있었어 아 켜져 있었어? 맞아 어 그래? 아인가? 아니야? 아 모르겠어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곳이 와가지고 3주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스테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3주년이 됐다는 게 세상 그동안 되게 저희가 해온 것도 되게 많고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갔던 거 스테이랑 같이 함께 싸운 것들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사진? 네 무슨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 우리 첫 권 했을 때 이거를 스키지기가 찍어주셨나 봐요 뭐예요? 저는 얼른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날이라 우리가 추억이 아주 가득한 날이 우리 스테이도 보여주세요 아 맞아요 이거 하고 네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그 다음에 이 날 와 이때도 있었네 와 이리 한 날 맞아 형 첫 콘서트 아 이거 제가 앞에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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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들도 많았고 되게 스테이랑 싸운 추억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많지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쌓여야죠.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추억 쌓아가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만큼 우리도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뭔가 같이 더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명씩 이렇게 소감하면? 네. 간단하게 그냥 한 명씩 하면. 응. 한 번 더. 아 오케이.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세 살. 3년. 3년. 3년이나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스테이 하면 저는 되게 장난도 치고 싶고 뭔가 재롱도 떨고 싶고 그러면서도 되게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뭔가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붙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도 되게 스테이를 지키고 싶거든요. 지키고 싶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라서 꾸준히 스트레이 키즈랑 스테이는 항상 함께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계속 백 년 백 년 만년 계속 서로 서로 생일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다. 생일 축하해요. 멋있다. 작년 이번 년도 이제 자주 이제 직접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테이 계속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를 계속 계속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고 저희도 그만큼 더 많이 많이 사랑해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우선 정말 8월 1일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저희는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그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 스테이라는 이름이 딱 정해지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제가 야외에서 한번 페스티벌 공연을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맞아요. 다른 많은 팬분들이 계셨고 그 사이에 이제 스테이도 있었는데 거기서 스테이라고 불렀을 때 반응을 해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았거든요. 스테이라고 불렀다기 보다는 뭔가 그 자리에서 스테이라고 이 모양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는 첫 이름을 불렀던 날이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같이 지내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됐는데 저는 아직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솔직히 앞으로 더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고 더 스테이를 더 스테이하게 해줄 그런 노력도 더 많이 할 거고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스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좋은 일 다 같이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지냅시다. 네 맞아요. 스테이 어디까지 마요? 스테이 어디까지 마요? 마요 스테이 좋아하겠다. 예 Let's go on 여기 있나요? 네 어쨌든 우리 스테이 일단 3년 이제 3살 된 거 예 3살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 제가 항상 약간 장난기도 많고 약간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년간 이렇게 누군가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기 쉽지 않은 걸 저희도 물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스테이가 항상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항상 저희 곁에 항상 있어주셔서 언제나 뭘 하든 힘을 낼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고 좀 더 잘 하려고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했던 생일 파티가 뭔가 조금 엉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축하한다는 말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런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일 축하하고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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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앞으로 오래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쑥스럽다 쑥스러워 멋있다 멋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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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음 네 요즘 이렇게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졌잖아요 스테이랑 네 직접 보진 못해도 소통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런데 자기 일상을 누구한테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만큼 스테이들도 저희로 인해서 그런 삶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어우 딱 그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깜짝 선물로 뭐 저희 팬들의 이름은 스테이다 라고 옛날에 방송하다가 맞아요 딱 그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가 생긴 날 정말 축하하고 오래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나이스 네 생일 세 번째 생일이 되니까 그때 헤이븐 뮤직비디오도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되게 열심히 저희끼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만큼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먼저 스테이한테 발표를 하고 뭐 어떤 날에는 어떤 영상이 뜨고 어떻게 준비한 게 뜨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어떤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되게 되게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멤버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약간 자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뭔가 세희랑도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면서 같이 여러 모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도 되게 너무 좋다고 이번에 느껴졌던 것 같고 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3주년 4주년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쌓아가면서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 안 될 그런 좋은 시너지를 두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내일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보여 봅시다 네 네 네 멋지다 멋지다 멋있다 일단 오늘 8월 1일 이제 우리 스테이 생일이 생일이어서 정말 축하해 주고 싶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스테이를 위해 이렇게 축하 파티를 준비를 했고 이렇게 감사라는 마음도 많이 표현해 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그리고 재미있는 또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서 예스 선물 같은 추억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 일단 항상 우리를 열심히 지켜봐 주고 항상 보살펴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행복하게 행복한 비타민을 배워주고 싶다 라는 말 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마워 생일 축하해 좋아요 좋아요 자 뭐 어떻게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if I say this in English 오늘이 매asse학일에Sabes 그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번에 한 번 더. 아마 1일에 한 번 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날이 한 번 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드리고 싶으신 모든 날. 앞으로도 오늘 하루에 감사드리고 싶으신 모든 날. 앞으로도 오늘 하루에 감사드리고 싶으신 모든 날. 그리고 지금 오늘 날은 우리 모두 행복한 날을 매일 날씨가 생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 오늘 저희 스테이 카페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각자 메뉴 주문할 때 멍멍이랑 각자 막 애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차미의 댓글 할 때 꿀꿀. 꿀꿀 있고, 너 멍멍 해주세요. 슈퍼멍 에이드 하나 주세요. 멍멍. 근데 댓글 할 때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었어. 나도 다 먹었어. 나도 싹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맛있었는데. 나카롱 진짜 맛있었어. 어쨌든 이번 주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슈퍼멍도 있고, 우리 마피아 게임도 나왔고, 오늘도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저희도 진짜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도 뭔가, 스티니 이런 거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여러분들만 좋아했었다면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스. 예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곧 다가올 많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아, 없네. 정말 어머무새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스포,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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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단히 끝나자마자 자신 마세요. 아, 그래? 오늘 좀 늦게 자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늦게 자고 싶어. 아니, 내가 늦게 자려고. 아니, 일찍 자야 돼요. 12시 1분에 자야 돼요. 12시 1분에 자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도 반복해서 볼 것 같으니까. 아니, 뭘 봐, 뭘 봐. 뭐야.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꿈속에서 보자, 이거지. 아니, 꿈속에서 반하는 거지. 아, 꿈속에서 반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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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저희랑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 드려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스테이크 업!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팀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팀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좋은 꿈으로! 생일 축하해!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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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